뭐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뭐 했죠, 저희? 오늘 팬미팅... 아니, 팬사인회 오늘 진짜 팬사인회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아 이게... 느끼 색깔 해외도 진짜 오랜만에 하잖아요 맞아, 저희 맨날 생홀로 돌아다니면서 연습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해외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진짜 이제 팬미팅 그것도 연습하고 있고 맞아, 녹음도 녹음직하고 그리고 오늘 팬사인회에서 딱 왔는데 그 막 뭐지? 개강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학교 입학하시는? 대학교는 뭔가 개강 빨리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 응원해달라고 말해주시는 팬진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